자, 꽃뿌리나, 비엿뿌리나 자, 고객드라마 무장비 장르는 어떠세요? 박수 주시고요 아, 무장비 급하네요 1파, 4파, 0사파 자, 꽁치기에는 무장비 아, 이 8개의 킬로 손을 저렇게 빠르니까 자, 공급을 다 손이 풀듯이 누웠습니다 자, 땅감을 내실을 해보려고 하고 자, 터뜨난 무장비 자, 맞추고 치나 어떤 변화 같죠? 자, 놓친 눈물이가 커 보입니다 자, 벽끌벽끌벽럼, 억뜨라 자, 눈소, 상대 손, 억뜨라 자, 중성 수화정 블림치기에서 승부를 결정 자, 이런 정지를 정면성으로 sini 블림치기와 터뜨리들에게 대결 5장면 닥치고 성공 으뜸은 상대방의 빈추를 노려서 불치기를 끊어치는 편집 그리고 5장면은 멘토리에 있는 양흙이죠 강하게 체중을 지나서 불치기를 쉽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빠르게 으뜸은 작게 끊어치는 편집 지금 시간은 3시 7분 가까이 되었습니다 4시 되면 마무리되지 않나요? 대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의장대가 경기의 주정권을 갖고 불치기로 계속 상대방을 앞봤습니다 시계반당은 반대반장으로 계속 돌아가는 훈정 저렇게 빙글빙을 도는 이유는 상대방의 펀치 으이야! 자아! 후려치! 상대방의 체중을 쓰는 펀치를 자 힘을 빼고 아! 당당했다! 아! 당당했다! 하하 이게 이제 전투에서